여보세요? 여보세요 혹시 저번에 대참사 혹시 기억하시나요? 불가 이틀 전 고춘이 듀오 사상 첫 승률 0%의 기록 최초 보유자 이뻐서 이뻐서 승률 0%지 아무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 기록은 아마 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전빵승 4패 어려웠죠 임파꾼 그날의 아픔 소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 그래서 임파꾼이 저에게 다시 형 나 이번엔 마스 승격 할 건데 같이 하자고 하신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똥쟁이 무능한 개똥쟁이 그냥 이마 벗겨진 28세 그냥 아저씨였다면 저한테 신청하지 않았겠죠? 맞습니다 제가 신청한 거 아니죠? 임파꾼이 도와달라고 했죠? 맞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했고 이번에는 올라가 보고 싶어요 안 되겠다 준비했어? 준비 됐어 하나 둘 셋 하면 위고 마스터 하는 거야? 오케이 하나 둘 셋 위 고 마스터 위 고 마스터 왔어 왔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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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잡혀도 호들 같으면 안 돼 아 맞지 그렇지? 근데 이건 와 야 쩌개하다 근데 슬슬 오픈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 일단 첫 번째 다 연승이야 우리 팀 다 연승 중이고 원딜 손님을 보고 소리 질렀어요 이 정도 원딜 데리고 지는 건 서포터의 문제 아닐까? 임파사 맞아? 아니야? 무조건 맞지? 저 정도 원딜을 데리고 진다? 그건 서포터 잘못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? 하.. 맞습니다 인정! 아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예 혹시 그 마법의 단어 세 글자를 하고 막 그랬어? 하.. 어 그건 진짜 악마의 숙박임인 거 알지? 알지 알지 혹시 마이크를 끄고 아아 여기 지금 네 생방송에 지금 내가 비둘기 심어놨거든? 하하하하 너 하자마자 바로 10초만에 비둘기 날라가가지고 알겠지? 아 알지 알지 아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당해 안 당해 이런 판 치면 진짜 할 말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? 이게 집공에다가 탈팀 들었네 집공은 아 이렐리아 때문에? 오케이 내가 믿었는데 하하하하 내가 믿었는데 하하하하 개폴 이거 이게 훨씬 나아 지금 집공에다가 박스 견제? 박스 견제? 박스 견제 좋았고 이건 CS로 안 올라가네 박스는? 응응 겸치도 안 올라 오 역시 고인물 아 뭔 소리야 여러분들 친사 바로 다시 했어 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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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믿는 사람 있더라 그리고 내방송 와가지고 야 그거 다 장난이지 야 진짜 기승 다시 하겠냐 듀오를 맞죠 맞죠 여러분 다 예능이야 예능 역시 프로 스트리머 근데 이제 또 진짜 과몰입하시는 분들은 걱정한다고 맞아 맞아 일단은 어 우리 팀 최상이야 이거 진다? 우리 둘 잘못이야 인파서 알아? 오케이 변수는 딱 하나야 고춘이의 연습 게임 그거 말고는 없다 오케이 이거는 아마 공감하실 거야 승격전 법칙이 뭐냐면 첫판 이기면 진짜 그거 확률 엄청 올라가요 아 맞지 맞지 진짜로 첫판을 이기면 진짜 너무 중요해 맞지 맞지 첫판 이기면 다음팔 이기면 2승이고 첫판을 실패로 시작하면 이게 압박감이 심해져가지고 되게 부담돼 첫판 이기 어 샤코 이랩갱 샤코 샤코 이랩 어 이거 다 할 뻔했다 스페 도플 어 이거 회심의 날먹갱이었는데 다행이다 얘네 둘이 약간 플레이를 더럽게 한다 형 그거 잘 버텨야 돼 어 일단 해주면 게이드일 거 같은데 맞지 맞지 그거야 그거야 샤코 아랫동서 샤코 아직도 1입이다 오케이 콜 좋아 콜 좋아 형 그 질문 하나 해도 돼? 안 돼 아 아 장난해 그 오른이 2킬 먹으면 좋아? 안 좋아 오케이 솔직하고 근데 이게 이랩이었으면 당연히 쓸 수도 있어 이거 인정 응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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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친놈이 얘네 진짜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오는데? 어 근데 2패가 라인을 못 민다 AD라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솔직히 이거 갱 얼마나 흘렸냐 아 진짜 잘 버텼어 형 야 저번에 4연패 했으니까 이번에 4연승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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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성급하고 형은 세격차 가는거야? 오케이 오케이 그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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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패, 여기 소 lingu해주세 어 이제 있을 타이밍이야 지금 아니 나한테 오면 좋은데 나는 왜냐면 이렐리아 이런 애들이 갱을 회피하기 좀 어려워해서 야 일로 가는 것 같은데? 어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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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야 좋았다 또 빼까지 또 빼까지 아이고 갔다 이거 아 이거 못산다 아 미드 전력 갔다 더 못살려 못살려 2차 꽁? 2궁 2궁? 아 초시계 아 어이궁 맞아 아 잘 버텼 잘 버텼어 이거 2차까지 깼거든? 나쁘지 않은 거 같다 어 이거 좋았다 판단 쳐 오케이 형 집 앙과 드릴까 한번 칠까? 우리 턴 아닌가? 어 우리 이거 맞아 나쁘지 않아 미드 채까지 밀어가지고 그리고 나 2지까지도 누려볼 수 있음 지금 아이고 근데 와드 5개 밖에 없는데? 근데 샷코가 랩이 높아 샷코 여깄다 아이고 나이스 근데 저거는 좀 어려웠어요 강병 거는 강타가 좀 어려웠어요 샵 엄청 힘들어하네 조금만 버텨봤어 조금만 나이스 워우 오우 워우 오우 어 자식아 그렇지 오마이갓 그냥 절 라인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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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샷코 여기 샷코 여기 샷코 여기 샷코 여기 샷코 여기 샷코 아 솔직히 인정하시죠 여러분들? 이번 미드 차이는 오 그냥 시어머니가 봐도 그냥 미드 차이구나 할 정도 됐습니다. 나이스예요. 내가 본 게 라인스와 믹신이 하셨을 것 같아. 이거 이 이렐리아가 미드 같잖아요? 아 너무 꿀맛이고요. 족파이트 컷! 나이스. 어? 저 열려갈 거 없네. 이러면 미드 어때? 미드 위에? 공중 있어. 그렇지! 공중! 나이스! 족코 족코! 족코! 나이스. 이거 바론 안되나? 바론 될 것 같아. 총은 애매하네. 나이스! 미드 미드 그냥 원 딕 캐리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? 아 근데 이렐리아가 되게 불안하다. 이렐리아를 바텀 보니깐? 아 근데 그게 더 불안할 수도 있어. 바론 때문에 여기 있어야겠지? 어어 그치. 아 그 도배 하시면 안됩니다. 이모티콘 도배. 한번 경고. 와 형 그래도 경고하네. 난 바로 블랙 시켜버리는데. 이 새끼 너. 며칠 전부터 지켜버렸어.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어서 그래. 치고 있었으면 벤이었어. 하하하하하하. 치고 있었으면 벤이었어. 오케이 오케이. 도배하면 안 돼. 짝짝짝 같이 써야지. 너무 길게 쓰면 안 돼. 맞아 맞아. 얘들아 너희도 들어가라. 너희 얘기 아닌거 같지? 너희 얘기하는 거야. 너희도 조심해. 이기고. 앞에 총 좋다. 이거 바론. 슬슬 각 그림 봐도 되겠다. 형도 광택 있어. 이거. 그렇지. 완벽. 이야. 박스. 나이스. 그렇지. 정말 잘한다. 고추리에. 나이스. 와 이거 캐리인데. 나 강태도 있어. 나 에콜새끼 뒤질 줄 알고. 강태로 바꿔놨지. 에콜새끼 뒤질 줄 알았어. 하는 꼬라지 보니까. 오 이렐리아가 여기서? 이렐리아가 여기서? 짱. 이거 먹고 다용.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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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거 그냥 됐고. 다용에 강탔을까? 사용에 강타 사용에 강타. 이거 이거 아무 변수 없어. 에코 기다리래. 에코 기다리래. 에코 기다리래. 쟤를 왜 기다려줘 근데? 그거 바론 같이 먹어. 주물려고 올라가니까. 운전 같이 하려고. 어어. 밤에 들지 않는걸? 그니까 형의 뜻은. 저 녀석 굳이 바론 워프 줘야 되냐 이거지. 어허. 야. 나이스. 너무 잘한다 진짜. 이거 갖고. 날 스쳐 지나가줘. 이거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. 아니. 아니. 이 슈퍼. 이제 당장. complete. 외쳐. 선택. 아이씨. 솔라에 써도 돼. 칭스톨. 이미 썼구나. 오 뭐야. 오. 처기화 돼 개꿀. 어 어. 오~~ 개꿀. 탈진하자. 그냥 탈진해서. 앞에 지켜주면 되겠다. 어. 난 또. 앞에 만족할. 아필이 형 보여주나? 아필이 형 아필이 지금까스 나오나?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아필이 형 보여줘 보여줘 코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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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자스! 호스 감사해요 그래 에코야 그래 그래 에코야 그래 이 녀석 마이스 샷! 나이스였어. 그래도 딜량은 제가 아마 낮을걸요? 딜을.. 임파사, 에코 딜량 뭐냐? 봤어요. 서포터인데? 어떻게 스레쉬랑 자웅을 겨룰 수 있지? 이거 솔직히 오픈 게임인데 게임이 힘들었던 이유. 와우, 그럴 수 있죠. 캐리 라인으로서 정글의 부진한 모습 이해할 수 있죠. 임파사, 됐다. 5월에 고춘이. 이겼어, 이겼어. 나이스. 아이, 딱 한 번. 근데 방심하진 않아. 와, 데미지 뭐야? 운영 돌릴 거 말고 그냥 다 터뜨리고 다녔어야 했는데. 둘이서. 운영으로 괜히 갔다, 이거. 임파사, 승패, 패지. 두 번 남았지? 맞지. 여기서 이기는 게 짜릿해. 정신처럼 게임판 놓으면 지는 거야. 여기서 정신 놓으면 올라갈 수 없어. 알겠어? 정신처럼 게임판. 맞지, 맞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